일단 표지를 먼저 보실까요? 표지를 먼저 보시면 맨 앞에 표지가 있고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제 얼굴이 하나 있고요.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법의 정점 옆에다가 써놔놔요. 뭐를 쓰냐면 34회 합격생 이렇게. 크게 써요. 크게. 홍길동 이렇게. 여러분 홍길동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여러분들 이름 써야지. 또 어떤 분은 홍길동으로 써.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됐다. 이거 듣는 순간 합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크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세요. 나는 합격생이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맨 앞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4시간으로 잡았거든요. 4시간. 그래서 4번 할 거야. 4번. 내일도 할 거야. 내일도. 빠지면 안 돼. 빠지면 30% 빠지는 거야. 지금. 빠지면 벌금 얼마? 10만 원. 10만 원. 하시고. 한 장 넘겨보실까요? 오늘 국계법 할 거거든요. 국계법 하는데 다는 못 하고 개발행효과 전까지 할 겁니다. 일단 국계법은 문항수를 목표를 적으세요. 옆에다. 옆에다 10문제라고 적어요. 10문제. 12문제 중에서 10문제 맞춘다. 10문제 맞춘다. 맞춘다. 여러분 국계법은 고득 좀 하셔야 돼요. 저한테 듣고 10문제 못 맞췄지? 그럼 나한테 공법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마. 이게. 그만큼 국계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공부를 하신대. 그러면 이게 가장 완벽한 공부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 제가 정규과정 시간에 체계도 하죠. 그렇죠? 체계도 특히 2시간 동안은 1년 내내 할 거야. 1년 내내 하는데 그건 정규과정에서 끝내야 되고 체계도랑 학교 노트만 있으면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지. 몇 점 맞을까? 본시험 가서. 체계도 완벽하게 정리됐고 학교 노트도 완벽하게 정리되면 몇 점 맞을까? 80점 맞죠.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재는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특강을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왕십리에서 하고 평택에서 하는데 다음 달이지? 14일에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비기 정리예요. 비기 정리. 그게 뭐냐면 헷갈리는 거 막 정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조합이 몇 개 있어요. 공법에서. 3개 있지. 3개.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나오거든? 100% 나오고 있어. 3문제 나오거든? 다 정리하는 거야.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테마별로. 그러니까 한 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혼동되는 걸 막기 위해서 테마별로 정리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 자리에서 끝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는 거야. 그 자료는. 그렇게 하시고 일단 국계법은 목표 점수 항상 이렇게 써놓고 10문제 맞춘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출발할게요. 먼저 용어적 이런 건 집어치고 지금 광역도시기. 나와요. 100%.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광역도시기 6페이지거든요. 제가 이제 PPT 자료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편할 거예요. 이게 보시면 첫 번째 논점이 광역도시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광역계권 지정권자를 무조건 내 시험에. 그래서 여기 네 글자로 밑줄고 보자. 지정권자.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체크를 해놔야 돼요. 형광색으로. 그럼 모르는 부분만 보는 거야. 가서 집에 가서. 다 보는 게 아니라. 공부는 줄여나가야 돼. 늘려나가면 큰일 나. 그래서 일단 지정권자 몇 명? 두 명. 그래야지. 국장하고 도지사. 이건 외워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일단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1번에 가면 국장에다 체크를 좀 하세요. 국장. 그다음에 2번에 가면 도지사 밑줄. 여기는 두 명이 지정권자야. 국장하고 도지사밖에 없어. 다른 자는 나오면 X 하셔야 돼.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시험이에요. 광역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정할 수 있단가? 지정해야 한단가? 지정할 수 있다야. 하셔야 한다 그러면 X야. 여러분 그거부터 정리하세요. 여러분 광역계권은 필요한데 지정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전부 다 광역계권이 있겠다. 없는 적도 많아.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잡아. 지정할 수 있다의 밑줄을 거.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다 밑줄 거요. 이 지문만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광역계권에 대해서 지정권자를 몰라도 문제를 풀어. 이걸 지정하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지문은 다 X야.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야.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그럼 이게 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야 한다 나오면 X 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첫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다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지문이. 그럼 지정권자를 정리해야 돼. 그러면 대상적이 시도에 걸쳐있다. 동그라미를 쳐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다는 얘기는 법률을 잡으셔야 돼. 몇 군데에 걸쳐있다는 얘기냐면 특별시. 한번 써볼까? 천천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시, 자치도. 그리고 도에 걸쳐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섯 군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군데를 줄여서 시도라고 부르거든. 그럼 여기 한 단계 위에는 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도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그럼 한 단계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 따라서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도에 속해 있대. 같은 도. 도에 속해 있대. 도. 같은 도라는 뜻이야 이게. 경기도 내에다 지정한다. 그럼 도의사가 지정하면 되죠. 같은 도니까. 도의사가 광역시, 자치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권자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절차거든. 절차는 되게 쉬워.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공부할 때 의심하고 지정하자. 그렇지. 의심하고 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의견 정치에 의 동그라미 쳐요. 자, 심의에 심 동그라미 쳐요. 의심이 일단 먼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시장원사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중앙. 별표. 이걸 지방으로 바꾼다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요. 틀려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의견 정치하는 거 맞죠? 맞아요. 의심이 똑같지. 지금 의심. 의심은 똑같거든. 그러면 둘 다 의심하고 지정하는 건데 도의사일 때는 중앙일까 지방일까? 지방도시에 의견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지. 정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리. 자, 그리고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의 의견까지 들어야 돼. 좀 넓은 개념으로 의견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의 의견 듣는 건 없어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의 의견은 누가 지정할 때 듣는다? 도의사. 그럼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야. 이 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2번 내려가 볼까? 2번. 자, 그럼 여러분 1번하고 2번은 비교정리 하셔야 돼. 자, 그럼 지금 1번에서 본 게 뭐죠? 그렇지. 지정권자지. 그럼 광역계권을 지정했지. 국장이나 도의사가 지정해줬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거예요. 아, 맞네. 그래야지. 읽으면서. 이 순서가 그냥 잡은 게 아니야. 순서에 따라 잡은 거거든, 교재가. 그럼 수립권자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아, 지금. 거기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엄청 많지. 근데 별거 없어요. 수립권자는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춰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광역계권 지정권자가 몇 명이었죠, 아까? 2명이었지. 그러면 광역계권 지정하는 대상이 시득을 치면 누가 지정했죠? 국장이 지정했죠. 지정권자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지정권자니까. 그럼 국장이 여기를 지정해줬어. 그럼 여기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에 걸쳐서 지정해줬다고. 그러면 이 시, 도에 걸쳐있다. 걸쳐서 지정이 됐다. 라고 할 때 광역계권은 국장이 지정해줬지만 광역도의 수입은 누가 할까? 하란 한 단계 아래. 그게 원리야, 맞아. 그럼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입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2번에 있는 내용이 하나 정리됐네요, 그러면. 광역계권이 2개 이상이 어디에 걸쳐있다고요? 밑줄. 시도에 걸쳐있대요. 그럼 수립을 누가 하느냐, 수립. 수립의 문제거든.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립의 문제야.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 지역이니까 국장 밑에 있는 2명. 누구? 시, 도지사가. 여기 나왔네.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퍼펙트하게 정리가 돼야지. 그럼 시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운 거 하나 더 가죠. 같은 도에 속해 있대, 같은 도. 경기도 내에다 지정한 거야. 이거 도지사가 지정한 거 맞죠? 도지사가 지정했어요. 그럼 수립을 누가 할까? 도지사 바로 밑에 있는 누구누구? 시장군수. 1번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도에 속해 있잖아, 같은 도.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입해야 한다. 퍼펙트하게 정리가 돼야지. 1, 2번이 이게 모든 기본의 출발점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3번 내려면 도의사 수립하는 경우 있거든요. 도의사 수립하는 경우.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하지 마시고 1, 2번을 끌고 내려가서 보시는 거거든, 사실은.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세요. 광역계권 직원 날로도 3년에 동그라미 일단 쳐요. 숫자가 머릿속에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만들면 돼. 그게 공부야. 3년이 지날 때까지 동그라미 쳐. 이게 공부야. 3년 딱 기다려줘. 그럼 시장군수가 현재 수립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시장군수가 광역도시를 수입하게 되면 도의사한테 뭐 해야 되지? 승인받으러 가야 되지? 승인받으러 가서 승인 신청하는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지났어요. 근데 승인 신청을 안 한 거야. 그럼 직무유기 한 거 맞지? 그럼 수립권자가 없어져. 수립권이 없어진다고. 직무유기니까. 그럼 누가 수립해야 된다? 도지의사.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의 승인청이 없대. 승인청을 안 했대. 그러면 이때는 누가 수립해야 된다? 도지의사. 정리가 되잖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야. 이거 정리됐다. 정리됐다. 그러면 공부할 양이 불량이 주도로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볼게요. 자, 여기 시동의사가 현재 공동으로 수립해요. 시도에 걸치면. 다시. 여기 집중. 시도에 걸치면 누가 수립하죠? 자, 보세요. 시도에 걸치면 국장은 지정을 했잖아. 방금 전에 한 거잖아.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잖아. 그치?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지정권자 먼저 잡아. 시도에 걸치면 지정권자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자야. 국장 맞죠? 수립은 밑에 있는 자가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하는 게 맞아? 시도의사가 하는 게 맞지. 그치? 그럼 시도의사가 수립하게 되면 시도의사 위에 국장이 있잖아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돼. 그것도 똑같아. 몇 년? 그럼 새로운 게 아니잖아. 새로운 게 원리가 똑같은 거잖아. 지금 3년 먼저 똥아래받쳐야지. 밑에 있는 거를 먼저. 자, 3년 기다려줬어, 국장이. 근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증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무기니까 수립권이 없어집니다. 자, 누가 수립해야 될까요? 국장. 맞아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야. 그럼 1, 2번으로부터 다 출발하는 거지. 여기서 외울 건 3년밖에 없다. 그치? 승인 신청하는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런 얘기야.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건 끝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국가격이 나왔어, 네 글자. 국가격과 관련돼서 수립할 필요가 있대. 그러면 누가 수립해야 됩니까? 그렇지. 국가격이 나오면 누구? 국장이잖아. 공식이. 이렇게. 그래서 국장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1, 2번. 완벽하게 소화하셔야 돼, 지금. 그래, 이제 문제도 풀고 재밌어.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요청에 동감할 수 있어요, 요청. 다 요청이거든. 여러분 요청 시 수립이면 수립할 수 있다라고 써는 할 수 있다. 요거만 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다 하야 한다. 요건 예외조항이거든. 요청 받은 경우는. 자, 수립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여기 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입 아프다, 그치? 다 수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청이란 단어가 없어. 그럼 지금까지 배운 1, 2, 3, 4는 전부 다 의무야. 수립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말장단 하면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뭐 벗어난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둘 다 1, 2번 시장군수에다 밑줄고요. 그럼 현재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둘이 수입해야 돼. 근데 둘이 수입하기 힘들대. 그럼 형인을 찾아가서 도의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같이 좀 해달라고 요청 동그라미 쳐야지. 그럼 여기서 요청은 뭐냐? 공동수입을 요청하는 거야. 협의란 단어가 없고 요청만 있으면 공동수입을 요청하는 거야. 그럼 도의사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시장군수가. 공동수입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 맞죠? 그럼 도의사가 요청을 받아서 시장군수와 공동수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해. 이때 동그라미 쳐야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X야?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럼 누구도 가능할까요? 자,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입하면서 둘이 수입하기 어렵대. 그럼 형인 도의사 찾아가서 공동수입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으면 누구도 가능해야 돼. 시, 도의사 먼저 보는 게 맞지. 그럼 시, 도의사가 공동수입한단 말이야 지금. 둘이 수입하기 힘들대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국장 차가서 요청하는 거 똑같은데 지금 1번, 3번은 원리가. 그러면 국장의 요청마다 시, 도의사와 공동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것도 이따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 같이 수입할 수 있다는 거지. 공동수입이 돼야 지금 다. 그럼 1번, 3번은 지워가면 2번만 남잖아. 그치? 그게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냥 공부하시면 안 돼. 이게 딱 분석을 하고 정리하고 딱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도 맞출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시장군수는 하나의 선택권이 더 있어. 뭐가 있냐? 협의라고 하는 단어에 별필 달아야지. 아, 협의를 거쳐 요청한대. 그럼 1, 2번 비교 좀 해볼까요? 자, 1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야. 요청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공동수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는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걸어, 쏘곤쏘곤 그랬지. 강의 잘 들었다, 그치? 쏘곤쏘곤한 거야, 쏘곤쏘곤. 둘이 쏘곤쏘곤 이렇게. 뭐라고 쏘곤쏘곤하지? 우리 수입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야. 도의사한테 밀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도의사가 단독 수입할 수 있다. 손이 끝났네, 지금 이거. 이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의사가 단독 수입할 수 있어요. 정리하시면 돼. 이거 이해되시나, 이거? 어, 이거 이해되셔야 돼. 그리고 이건 지금 끝내는 거야. 5월부터는 다른 거 해야 돼, 이게. 이거는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 문제 나오거든, 올해 또. 이거 틀리면 직무육이라니까, 이거.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고. 자, 푸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한번 가볼까?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절차는 그냥 편하게 보세요. 많이 들어봤던 걸 많습니다. 여러분, 광역도시 계획, 여기다 일단 제목에 밑이 보세요. 지금 무슨 계획 배우는지는 알잖아, 광역도시 계획이거든. 근데 절차는 체계되어서 이미 공부를 했어. 거기서 논점만 잡아서 뽑아낸 거야. 자, 첫 번째 기초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만 알면 돼. 자, 이거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밑에 놓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하랬지. 이거를 깔아서 뭐 해야 돼? 5년마다 확인한 다음에 변동상을 반영하라고 보였지. 다른 건 필요 없고, 몇 년마다? 5년. 그렇지. 또 보람이 있자. 여기다 지금 끝내야 돼. 아, 알고 있다. 그럼 끝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거 말고는 바꿀 거 없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맨날 하던 거 있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계획은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지. 그래서 공청회가 나와야 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입하거나 변경할 때, 수입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나오는 거 맞네? 그래, 동그라마 치워야지. 이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맞죠.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두 개에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공청회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자, 누구의견을 듣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거야.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같이 들어야 돼. 이게 공청회야. 자, 이 두 번째 물어보시는 건 뭘까? 생략할 수 없다. 이거 생략 안 돼요. 자, 일단 주민의 동그라마를 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면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체크하면, 이거는 생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공청회에 걸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무조건 X해버리는 거 준비가 돼 있으면 할 수 있고. 자, 그럼 공청회에 취할 때, 자, 광역 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그럼 광역 계획권이 몇 개 생활 묶은 거지? 둘이 생활 묶었지. 되게 넓겠지, 그렇지? 따라서 나눠서 구분 개최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여러 개로 나눠서 개최할 수 있어. 구분 개최할 수 있다. 이거 나오면 동그라미 침대요. 당연하지. 그래야 일반 주민이 참여하기가 편하잖아, 국민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이 한 군데에서만 개최할 거예요,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사람은 힘들 거 아니야. 버스 타고 2시간 걸려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여러 개로 나눠서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예상하시고. 자, 이건 대답하세요. 수리 기준. 지침이니까 그래야지. 지침이니까. 지침은 누가 내립니까? 맨 꼭대기 넘버원이 내리는 거지. 공포기에서 넘버원이 누구죠? 국장이지. 국장 나온 맞관남 틀리는 겁니다. 틀리면 직무기야 이거 큰일 나요. 틀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됐고. 자, 5번에 가면은 조정신청 한번 가볼까? 조정신청. 조정신청은 쉽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논점만 잡아서. 자,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우 있었죠? 어떤 경우였지? 아니,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시, 도역을 친 경우지 뭐. 광역계권이 어디에 걸치면? 시, 도역을 치면 누가 수입해야 돼?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입해야 된다. 자, 그럼 공동 수입한대. 공동 수입한대. 자, 이때 레벨이 똑같아요? 달라요? 시, 도의사는. 똑같으니까 수입하면서 싸울 수 있지. 그치? 싸울 때의 문제야. 지금부터. 협의를 못한 거야. 내용에 대해서. 서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유리하게 하려고 할 거고 자, 경기도의사는 경기도에 유리하려고 수립하려고 할 거야. 그럼 싸움 박질만 하고 있어. 수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는 한 단계 위에 있는 형한테 가서 우리끼리는 협의가 안 되니까 자,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니까 이 내용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그럼 당연히 국장한테 신청할 수 있죠. 하나 더 물어볼게. 그럼 시, 도의사가 서로 싸웠잖아, 지금. 사이가 안 좋아. 자,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나? 조정 신청을. 가능해요. 미어도 다시 한 번. 같이 갑니다. 또 삐져서 혼자 가도 됩니다. 단독으로 가도 되고 공동으로 가도 돼요. 이거 기억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긴 두 가지야. 자, 우리가 일단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입하는 시도의사는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지. 키워드는 그거잖아. 협의를 못하면. 동그라미 체력이다. 공동, 단독 둘 다 가능해. 미어도 다시 한 번 대고 손잡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삐져서 혼자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국장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가 논점인데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만약에 시도의사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국장한테. 그럼 국장은 양 당사자 두 명의 의견을 다 들었나 안 들었나? 들었으니까 다시 협의하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지. 자, 어떻게 왔을 때만? 단독으로 왔을 때만. 이게 키워드야. 공동, 단백스야. 그래서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의 의견만 들었을 때 들어가는 거야. 그 앞에는 이게 나와야 돼요? 뭐만 나와야 돼요? 단독. 공동, 단백스지. 공동으로 나왔을 때는 재협의 권고할 필요가 없잖아. 양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뭐 나머지 질문은 읽어보시는데 논점만 잡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가면 국장이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조정할 때 전문성이 없죠. 그죠? 그럼 도시에는 시민을 거쳐야 되겠지.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자 동그라미 치고 끝. 중앙 도시에는 시민을 거쳐서 내용을 조정해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자, 그럼 내려가서 6번, 7번 두 개 남았는데 6번 한번 가볼까? 자, 이건 되게 쉬워. 승인권자가 누구죠? 승인권자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승인이라고 하는 건 한 단계 위의 인자가 승인권자가 되는 거야. 수리권자보다 한 단계 위의 인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자, 수리권자의 케이스가 두 개가 있었잖아. 여기처럼 시, 도리사가 수립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그럼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지. 한 단계 위에 국장이 있으니까. 두 번째.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누구한테 가야 돼? 도리사, 이건 당연하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건 다 아셔야 돼, 지금. 그럼 시도의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하나 변경을 하면 국장한테 승인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다 발표해야지, 여기다.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다. 자, 이거 수리권자 기억하셔야 돼. 아까 우리 수리권자, 광역도시 수리권자 아까 했을 때 도리사가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었나, 없었나. 그치? 그럼 잡아요. 이때는 국장 찾아가서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논점이야. 자, 그럼 생각해 봐. 자, 이때 도리사가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수리권자가 누구였지? 어, 그렇지. 시장군수였지. 그럼 승인권자가 누가 돼요? 도리사. 그럼 도리사가 승인권자인데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맞지? 현재 도리사가 승인권자야. 그럼 도리사가 같이 가서 수입할 때는 국장 찾아가서 승인을 또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당연히 승인을 받지? 안 해도 된다가 맞아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승인받을 필요 없고. 왜? 도리사가 승인권자니까. 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해서 다시, 뭘 통해서 요청해?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면 이건 쏘곤쏘곤 기원하시죠? 그럼 도리사가 단독 수입했잖아. 도리사가 단독 수입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도리사가 승인권자거든? 따라서 국장 찾아가서 별도로 승인을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 다 끝났잖아. 퍼펙트한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여기 안에 다 답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자, 마지막 하나 더. 7번 내려가시면,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돼. 자, 이제 승인하면 확정된 거잖아, 그죠? 뭐 해야 돼요?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알려야지. 공고하고 열람해야지. 여기서 논점만 잡을게. 여러분, 국장이 수립화 하나 승인했대. 그럼 본인이 공고해 안 해. 안 하지 일반 국민한테 서류 보여주는 거는 한 당에 아래 있는 주자를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자, 국장이 수립화 하나 승인할 땐 누구한테 보낼 서류를? 도지사한테 송부한단 말이야. 그럼 시도의사가 공고도 하고 열람도 하는 거예요. 열람이라고 하는 건 서류 보여주는 거야. 근데 광역도시계는 구성이 없는 계기이기 때문에 며칠 이상만, 30위 이상만 보여줘도 돼. 도지사도 마찬가지야. 그럼 도지사가 현재 수립화 하나 승인을 했어. 그럼 누구한테 보낼까? 똑같이 시장원사한테 송부하는 거지. 한 당에 아래 있는 행정처한테 송부해서 시장원수가 뭐하고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기간 똑같습니다. 30위 이상 열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이론은 광역도시계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게 다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100% 맞출 수 있거든. 이렇게 저에서 마무리하시고 자, 오른쪽에 가면 문제 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볼까? 중요 문제만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자, 일단 중요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 문제는 국계법상 광역도시계 일단 뭐 이 계획에 일단 밑줄을 고무시고요. 자, 틀린 거니까 X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 자, 여기서 내가 지문을 아까 이론을 통해서 지문을 보는 거거든? 자, 내가 몇 개를 알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1번은 여기다 밑줄 고드릴게요. 광역도시계 수립기준. 지침이죠. 누가 정하지? 국장. 맞다 그래야지. 또 하나 밑줄 해야지. 자, 이번 광역계권이 같은 도에 어, 나왔다. 드디어. 같은 도에 관역에 속해 있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물어봐. 이거를 지정하는 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수립권자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문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맨 끝에 있는 지문, 수립. 따라서 수립권자가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광역계권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죠? 어디에? 같은 도구는 지정을 누가 했지? 광역계권 지정을 누가 했지? 도의사가 했지, 그렇지? 천천히 가도 돼. 도의사가 지정했어. 그러면 수입을 누가 합니까? 시장의 수가 공동수입하는 거지. 한 단계 아래인자가 수입하는 거니까. 맞나요? 네. 따라와야 돼? 그럼 도의사가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엑세해야지. 시장의 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지. 시장의 수가. 한 단계 아래인자가 수립권자가 되니까. 자, 시장의 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틀렸다는 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3번. 시, 도의사, 시장의 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나 변경하려면 이게 논점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광역도시 수립 변경할 때 드러난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지. 그렇지. 지방의회 의견도 무조건 들어야 돼. 계획들은. 의견 청취. 이렇게 써놓는대. 그럼 수립권자가 지금 누구냐면 앞에 시, 도의사가 나와있죠. 맨 앞에. 그럼 시, 도의사는 어디 의견을 들어야 돼요? 시, 도의회. 시장의 수는 어디? 시, 군, 의회. 되게 쉽네. 이걸 지방의회라고 하지. 수립권자가 맞히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도의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퍼펙트한 질문이야. 이걸 지방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틀리게 나오는 질문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네 글자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다라고 하십니다. 자, 4번. 아까 우리 했던 거. 광역도시계에서 기지의사 정보체계를 구축했대. 데이터베이스. 자, 그럼 이거 몇 년마다 확인하고 반영해야 됩니까? 동그라미. 다른 건 필요없어. 딱 5년 남은 맞고 안 남은 케인인과. 정리하시고. 자, 5번도 가볼게요. 광역계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의 동그라미을 쳐볼까? 3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청이 없대. 느낌 오죠? 자, 3년 기다려서 도지사가 승인청을 안 했어. 그럼 누가 수립해야 돼?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고 되지. 시 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지. 왜 시장군수 위에는 도지사 한 명이 있으니까 정리해놓으시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에서 나왔고. 자, 한 문제 넘겨볼까? 8페이지. 자, 국계법상 광역도시계. 광역도시계 한번 계속 풀어보지 뭐.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이게 보일 거예요. 자, 오른 겁니다. 자, 틀린 것도 풀어보고 오른 것도 풀어보고 하는 건데 오른 게 조금 더 어렵죠, 문제가. 틀린 걸 다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보시면. 그렇다면 권먹을 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국장 나왔어, 밑줄. 여러분, 국장은 광역끼끔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때 아까 절차에서 의심하고 지정한다고 보였지. 그 심의를 물어본다고.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이지. 이건 뭐 기본 유형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내 이거를. 매년 나와. 매년 맞춰. 걱정할 거 없어. 중앙도시의 심의가 지는 거 맞고. 자, 이거 한번 더 다시 풀어볼까? 자,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시장군수가 둘이 와서 요청했어. 공동수입을 요청하는 거 맞지? 그럼 시장군수가 공동수입할 수 있지? 그땐 국장한테 승인 받아, 안 받아. 그렇지.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퍼펙트 그러는 거야. 퍼펙트한 지문이잖아. 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중앙행정인의 장애답 있죠. 자, 그럼 국토교통부장을 찾아와서 광역계권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없대.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애는 누구죠? 국장을 제외한 장관이지. 그러면 장관은 행정청이지. 행정청이 와서 부탁하는 거야. 그걸 요청이라고 그래. 요청은 이따로 끝나야 돼, 없다로 끝나야 돼. 그러, 말이 안 되지. 이따지. 왜 없어. 아니, 행정청을 규제하는 게 공법이 아니잖아요. 요청 나오면 이따로 끝나야 되는 거야, 이게. 권한 없는 행정청이 권한 있는 행정청한테 부탁을 하는 게 요청이거든. 요청은 뒤를 보라고, 앞을 보지 말고. 없다나오면 X, 이따나오면 동그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문제 푸는 요령 상당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시장군수가 광역두기를 수입하거나 병력을 하면 국장한테 승인받으래. 싸대기 한 대 맞는 거야. 싸대기 탁탁 쳐.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도디상. 한 단계 위에 있는 자한테 가야지. 두 단계 위로 올라가면 싸대기 맞는 거야. 싸대기를 탁탁 쳐줘. 이렇게 하시고,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자, 5번 광역계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한국의 단위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는 방법이다. 지정할 때 두 개 이상의 특별시가 되건 광역시가 되건 시가 되건 군이 되건 필요한 만큼만 지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전부래, 전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나, 없나. 또 일부만 필요하대. 일부만도 지정할 수 있나, 없나. 다 되죠. 필요한 만큼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없다가 아니지. 싸대기 딱 다 쳐야지. 둘 다 대요.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은 딱 나왔어요. 2번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가볼까? 문제. 끝내버려야지 뭐. 아주 쉬운 거 빼고는 풀어드릴게요, 제가. 자, 국계법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니까 X하고 문제 풀어볼까? X 틀린 거 찾아볼게요.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나왔다. 절차 물어본다, 절차. 의심하고 지정하자. 그럼 시도의사, 시장군수에 뭐하고? 의견 들어야지. 맞네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중앙자예요, 지방자야. 중앙도시인에 뭘 거쳐야 한다? 심의. 퍼펙트 그러는 거야. 딱 들어와야 돼, 지금 이 지문이. 아까 의심하고 지정하자 정리한 게 다시 나온 거잖아. 자, 2번.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변경하려면 나왔다. 자, 보세요. 앞에 누가 지금 수리권자죠? 시도의사인 경우도 있고, 시장군수인 경우도 있지. 이게 지방의 의견 채취를 물어보는 거거든? 여기 맞춰, 그냥. 시, 도의사면 어디 의회? 시, 도. 시장군수이면 시, 군, 의회. 맞네, 지금. 시장군수한테 의견 또 들어야 되잖아. 도의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옳은 내용으로 나오는 거야. 지방의회. 또 써, 또 써. 두 번째 나왔다, 지금. 지방의 의견 청취를 말한다. 자, 지방의 의견 청취. 아끼지 말고 팍팍 써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국장은 시, 도의사가 요청한다. 동그라미 쳐야지. 누가 요청한다고, 지금? 그럼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공동수입을 요청하는 거 맞죠? 그럼 도의사가, 시도의사가 국장을 찾아와서 우리 같이 수집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거 맞죠? 그럼 국장이 요청받아서 시도의사와 공동수입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지, 왜 없어. 싸대기를 딱딱 쳐야지. 공동수입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답 나왔네, 지금. 자, 그다음에 4번처럼 나와야 돼. 아까는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고 해서 X에 했잖아. 시장은 광역도식을 수입하거나 병행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는 게 맞아? 도의사. 맞네요, 그래야지. 옳은 유형, 틀린 유형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됐고. 자, 5번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광역도식을 병행하면 미리 뭘 거쳐야 돼? 공동수입. 맞네. 라고 해서 정답 나왔어. 3번으로 체크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3번의 지문이 연결이 좀 돼 있나, 계속? 3번의 지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지금?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말하면 첫 번째,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 도지사와 이렇게 써 있잖아, 지문이. 그 하나, 슬러시해야 되겠다, 그렇지? 요청하는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게 붙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잘못 읽으면 도시, 도지사 이렇게 나오니까 요 마침별을 좀 띄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띄워서 보시고. 오해의 소리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뭐 거의 비슷해요. 자, 4번도 한번 풀어드릴까, 4번. 난이도 2개짜리, 3개짜리는 풀어드릴게. 이게 끝장내버려, 이제. 자, 국계법상 광역도 희연한 설명으로 틀린 거, X. 점차 범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중앙행정인의 장이 있고, 밑줄 좀 거보자. 시, 도지사가 있고, 시장호수가 딱 나열되어 있어. 이건 안 바꾸는 거야. 행정청이야. 근데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야. 앞에 쓴 거야, 그냥. 그럼 권한이, 지정권이 없잖아, 광역계권. 그러면 광역계권, 지정권 두 명이 하는 거 맞죠? 그럼 두 명 동그라미 쳐야지. 국장이나 도의사 찾아와서,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이 있는 국장이나 도의사 찾아와서 지정 좀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요청 나오면 어떻게 끝내야 된다고? 이따로 끝나야 돼. 맞네, 지금. 이렇게 찾는 거야, 문제. 찾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둘 이상의 특별시, 둘 이상의 밑줄 거야. 하나를 묶는 거지, 둘 이상을.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모호한다? 연계, 동그라미. 하나를 묶는 거야. 생활권 중심으로. 환경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나오잖아. 광역계권 지정할 수 있다여, 지정하여야 한다. 자, 다시. 광역계권 지정할 수 있다여, 지정하여야 한다. 형광세 밑줄구나, 기억 안 되면. 아까 우리가 국장도 지정할 수 있고, 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어야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고,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거는 형광세, 여기 별표 좀 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답 찾는 요령도 있긴 해요, 사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3번 보세요. 여러분, 국가계획 네 글자 밑줄 읽어볼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의 수립이 필요하대. 이거 수립 누가 하지? 국장, 동그라미 치고. 맞다 그래야지. 국장 맞고요. 자, 이거 다 한 겁니다. 4번,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동그라미 쳐보자. 시도, 동그라미. 이건 체크를 해놔야 돼요, 본시험 가서도. 자, 시도에 걸칠 수 있을 때, 관할 시, 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권을 지정해야 한다. 그럼 보세요. 이거 지정권자 물어보는 거예요? 수립권자 물어보는 거야? 지정권자. 어디에 걸쳐야 돼, 지금? 시도. 한 단계 위임자가 지정하지?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근데 이게 뭐라고 써있어? 시, 도의사가 공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 두 가지가 틀렸어. 일단 지정권자는 국장이 돼야 돼. 또 하나, 여기 보세요. 광역계권은 지정할 수 있다야 지정해야 한다. 자, 오늘 하나는 지금 알고 가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끝내야지. 지정하야 한다, X잖아. 틀렸다니까 이 질문을 찾아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이거 가지고 X 해야 돼.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라니까. 광역계권은 지정할 수 있다가 돼야 돼. 이게 재량이라니까 이게. 필요한 만큼만 지정하는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 시장훈수는 광역도시계수입을 수입하려면 맞아. 광역도시계수입을 수입할 때 구성이 없는 계기니까 동그라미 쳐야지 뭘 열어서 공청을 열어서 주민회견도 듣고 전문가견도 듣는 거 맞죠? 퍼펙트하다, 그렇지? 공청회의 개념은 정확하다. 주민회견도 듣고 전문가견도 같이 들어야 돼. 자, 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생략 못하죠?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놔. 필요한 부분 써놓으면 돼, 이렇게.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자, 5번도 한번 풀어요. 5번까지 다 풀지, 뭐. 광역도시계수입은. 여기 있는데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없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국계법상 광역도시계수입을 한 설명으로 틀린 거 X 한번 찾아볼까? X. 자, 1번 대답하셔야 돼. 자, 도이사는 시장훈수가 동그라미 쳐봐요. 시장훈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나, 없나? 쏙은 쏙은. 맞죠? 그럼 동의사가 단독 수입할 수 있다. 퍼펙트하네. 단독 수입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수리기준 또 나왔어, 여러분들. 수리기준은 지침이니까 누가 정한다? 국장. 체크만 간단히 하고 가. 반복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3번에 가면 자, 광역도시계수입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해야 돼. 필요하면 여러 개 지역으로 아까 구분 개최할 수 있다. 그렇지? 나눠서 개최할 수 있다. 구분 개최할 수 있다. 자, 체크하고. 지문 보이면 내가 실력이 돼 있는 거야. 자, 됐고. 자, 4번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를 수입했을 때는 그 내용을 공고를 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지금. 직접 그 내용을 공고도 하고 열람도 하라는 얘기야. 근데 X 해야 돼. 여러분, 국장이나 도의사는 직접 공고 열람 안 하죠. 그럼 국장인 경우는 누구한테 송부하지? 그러고. 시 도의사한테 송부해서 시 도의사가 공고도 하고 열람도 하는 거지. 다만 자, 열람 기간이 있어요. 열람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라고 써놔. 정확히 얘기해줘야지.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X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5번 갈게요.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입하는 시도의사는 나왔다. 시도의사 나왔어. 둘이 같이 수입한대.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대. 협의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자, 일단 미워도 다시 한 번 공동 같이 손잡고 같이 갈 수도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삐지해서 혼자 갈 수도 있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하나 더 써놔. 어떻게 왔을 때? 단독으로 왔을 때는 재협의 권고를 써야지. 여러분들. 다시 협의하세요라고 권고할 수 있지. 다섯 글자 써요. 재협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치? 다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길까요? 자, 한 장 넘기면 기본계. 이것도 맞춘다, 옆에다. 맞춘다. 100% 맞춰야 돼, 이거. 여기 있는 것만 하면 돼, 여기 있는 거. 내용 상당히 줄였어, 제가.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우리 시험. 그래서 일단 도시공기본계획은 넘버2라고 보시면 돼. 광역도시계획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계획이 돼. 넘버2. 그래서 여기는 수립 대상이 어디냐면 여섯 군데야.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이기 때문에 수립권자는요. 무조건 여섯 명만 그래야 돼. 벗어나면 안 돼. 여섯 명만. 자, 제가 여섯 명이라고 맨날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섯 명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여섯 명만. 국장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섯 명만이라는 건 뭐야? 여섯 명 말고는 수립 못한다는 뜻이야. 도의사 수립 못해요? 꼬신 넘어가면 안 돼? 국장 수립할 수 있다, X야. 여섯 명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립해야 한다. 수립권자 여섯 명 확인하면 되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돼. 근데 기본계획은요.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게 더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여기다 별표할게요, 여기다. 예외 조항. 자, 예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량을 말하는 거야. 의무에 대한 예외.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1번, 1번 또는 2번에 대한 시구는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안 이해할 수 있다. 여기다 형광설비축을 딱 거야지. 재량이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잖아. 수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어디냐. 이미 우리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돼. 특히 1번이 중요하다고, 본 시험에. 1번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고 2번은 앞으로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 자, 그러면 1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입니다. 하고 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광영시와 경기를 갖춰야지 아니할 것.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그래서 땅땅땅 하는 거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광역시와 경기를 갖춰야지 아니할 것. 인구는 얼마? 10만 명 이하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 군은 재량입니다.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가볼까요? 관할구역 전부에 했던 거. 전부. 일부 그러면 안 돼. 전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수입돼 있냐면 광역도시에 이미 수입돼 있어. 그런데 그 광역도시의 내용을 봤더니 기본계획 포함될 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모두. 그럼 이해해야지. 그러면 광역도시의 내용만 있어도 기본계획 내용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기본계획 없어도 되잖아. 이런 이유는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일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틀리게 나오면 일부로 바꾼다고. 전부 모두 이거야. 그게 나와야 돼. 이 중에 하나라도 일부가 나오면 X야. 그래서 여기는 일부 나오면 X 이렇게 해야지. 일부 나오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틀린 지문이야 이게. 틀린 지문 이렇게 나오면. 그거 알면 되잖아. 그럼 문제 다 풀린단 말이야. 이거 정리하시고. 자 3번에 가면 연계수립 나오거든. 이건 쉽다. 자 관할교육을 벗어나서 수입할 수 있나. 인접한 관할교육 전부 다 일부를 포함해 수입할 수 있나 없나. 있어. 그래서 다른 글자 하지 말고. 이 세 글자에 비추고. 자 인접해 있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없다 나오면 X야. 가능해요. 자 여기다 하나를 더 써놓을까. 여기서 하나를 더 써놓으면. 연계수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써요. 협의. 당연히 협의해야지. 아 서울특별시장이 구리시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 수입하려고 그래. 구리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건 맞고요. 인접한. 이거 있냐 없냐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 연계수입은 허용된다고 보셔야 돼. 됐고. 자 절차 있는데 기초조사 중에 논점이 세 개 있거든. 자 여기서 아까 광역도식에 갈 때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5년마다 변동상을 반영하는 거 맞죠.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거기는. 나머지 필요 없어. 다 버려. 대신에 기본기로 내려가면 기초조사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다른 거 다 버리고 이거 두 개만 기억해. 토지적성평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재회체와 수업문성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처음 나오는 게 기본계이거든. 광역도식에는 이런 게 없어. 기본계획부터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만. 두 개만. 환경성 검토는 없지. 환경성 검토는 어느 계획부터 포함되지? 관리계획부터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 여러분 토지적성평가랑 재회체와 수업문성 생략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이게 2, 3번이야. 몇 년 이내에 실시하면? 그렇지. 이건 다 끝났네. 넘어가야 되겠다. 최근에 한 거야. 둘 다.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했다면 생략할 수 있어. 할 필요 없어. 왜 최근에 한 거니까. 또 하나. 5년 이내에 재회체와 수업문성을 실시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야. 틀리면 큰일 나. 이거 직무기야. 이거 큰일 나고요. 다 아실 거예요. 공청회도 어려운 건 아니잖아. 공청회라고 하는 게 무슨 계획까지 들어가는 거죠? 기본계획까지만 들어가요. 구성이 없는 게. 따라서 여기도 공청회 똑같아. 일단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하고 전문가에게는 됐는데 광역도시에서 기본계획 물어보면 똑같이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 이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다 X하고 오라는 얘기야. 이건 절대적 사유예요. 무조건 다 개최해야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미리 가서 여기 보면 두 번째는 공청회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지. 누구에게는 들어야 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은 들어야 되고. 제시되는 균이 타당하면 반영하는 건 똑같아 지금. 그다음에 개최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며칠 전, 14일 전까지 공고를 통해서 알리라는 얘기지.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4번 가서 도시공기본계획 확정 및 승인.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여기도 별표나 달고 답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기본계획은 확정 동그라미 쳐놓고 승인 동그라미 쳐놔. 그럼 여러분들 원래 지금 단계에서 여기 4명, 2명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4명, 2명 이렇게. 수리권자가 총 몇 명이지? 6명. 중에서 나눠야 돼. 이 4명이 누굽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의사 4명. 나왔네 여기 밑줄을 그면서 확인. 그냥 끝내야 되고 끝장내야 돼. 이 4명은 승인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안 받고 뭐 한다? 확정하는 거야. 그렇지 확정. 여기 승인 X라고 써요. 승인 안 받는다. 여기 써 있다. 승인 안 받는다. 승인받지 않고 확정한다. 승인 안 받는다. 원래는 승인을 받았거든. 개정되면서 승인을 안 받아. 근데 이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형태로 된다는 거야. 그럼 X 사고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지. 누구누구? 시장의 수는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됐잖아. 종리. 시장의 수는 여기. 시장의 수는. 자 도의사한테 승인받는 거 맞아요? 라고 대답하면 돼. 그래서 총 수리권의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6명인데 몇 명 몇 명 나누는 거예요? 4명 2명 나누시면 돼. 됐고.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해야 돼? 5년. 5글자잖아. 타당성 검토. 5년. 끝내버려야 되고. 이건 매년 나와요. 매년 맞추는 거야. 그냥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아 이건 제목이 잘못됐는데. 이게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거든. 자 보시면 광역도시의 내용이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르대. 자 그럼 뭐가 우선할까? 광역도시의 내용이 우선한다. 간단히 말하면 상위계획의 내용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6번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게 맞아. 여러분들 이게 수정하면서 잘못 나온 거거든. 자 거기 6번의 제목이 광역도시가 기본계획과의 관계로 바꾸면 되겠다. 그건 놔두고. 여러분들 놔두시고. 이것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위에 있는 제목을 잘못 썼네. 편집하면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볼까? 자 11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11페이지. 자 국계법상 도시군기본계획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까? 틀린 거. 기본계획은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일단 틀린 거 찾아볼게. 자 1번. 시장호수는 인접한의 밑줄. 인접한. 자 인접한 시군의 관악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입하려면 연계수입이지. 사전에 뭐하라고 했지? 그렇지. 동그라미 빵 치고. 맞다 그래야지. 맞다. 당연하다 그래야지. 자 연계수입하기 전에 사전에 인접한 관악구역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거 맞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했던 거. 여러분 토리오 선평과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몇 년 이내 실시하면? 5년. 맞죠? 생략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않느냐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시장호수가 수립권자야 지금. 기본계획 수입할 때 시군의회. 이게 지방의회. 여러분 광역도시의 기본계획 관리 전부 다 수립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지방의회견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앞에 수립권자가 누구죠? 시장호수면 어디 의회견 들어야 돼? 시군의회가 맞네요. 그래야지. 당연히 맞는 거지 뭐 이거는. 그러니까 지방의회견 청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대입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4번. 시장호수는 도시공기분결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자 협의의 통과를 붙여볼게.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돼. 협심. 이걸 누가 하래요 지금? 시장호수가 하래. 말이 안 된다. X 그래야지. 여러분 협의심의는 승인 절차입니다. 도지사가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자 보세요. 시장호수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뭐 변경도 마찬가지야. 수립한 내용, 변경한 내용은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그럼 도지사가 뭐 할 때는? 승인할 때는 몇 가지 절차를 걷죠. 우리 1년 내내 체계도 갖고 했잖아. 협의심이지. 협의와 심의를 거치는 거지. 그럼 시장호수가 거칠 수 있어? 없어? 시장호수가 거치는 절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 거치는 절차라고? 도지사가 거치는 절차니까 X해버려야지. 이건 체계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체계도를 병행해서 보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건 뭐 싸대기를 딱딱 쳐줘야 돼. 말이 안 돼. 직권남용이야 이거는. 시장호수가 협의심이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호수는 못하고요. 시장호수 수입 절차 3개만 거쳐야 돼. 기초유사 해야 되고 공청회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들 해야 되고 지방위 의견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냅니다. 도지사한테. 도지사가 승인할 거 아니에요. 승인하기 전에 협의와 심의란 절차가 거치는 거야. 이해 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거 X다 이렇게 하는 거야. 타당호수는 또 몇 년마다 해야 돼? 5년 됐어. 동그라미 치고. 정답 체크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도 한번 가볼까? 오른쪽 오른쪽 11페이지. 자, 국계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 설명으로 기본계획을 한 설명으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1번 보세요. 시장호수는 관할계획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입할 수 있으며 여기 동그라미 쳐봐. 인접한 시군의 관할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입할 수는 없다. 연계수입은 가능하죠? 제대로 대답하셨어요. 있다. 연계수입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특혜의 내용과 다를 때 그럼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가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상위계획이 광역특혜의 맞죠? 뭐가 우선해야 돼? 두 내용이 다르면? 상위계획. 그렇지. 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광역특혜의 내용이 뭐한다? 우선한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잖아. 상위계획의 내용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되려면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겁니다. 됐고. 3번도 보죠. 수도권 전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체크.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체크. 머릿속에 딱 몇 채 해야지, 이거를? 인구가 얼마래요? 7만 명인 군은 이렇게 나와. 기본기구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잖아. 특히 여러분들이 고지식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10만 이하로 안 나와서 X 이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우린 난 10만 이하로 배웠는데 왜 7만이 나와야 X 한단 말이야. 아니, 생각을 해봐. 얼마 이하지, 인구가? 10만 명. 10만 명 이하잖아, 지금. 그럼 7만 명이면 10만 명 이하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럼 세 번째 요건도 맞춘 거야, 지금. 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본기구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정리해놓으시고. 정답이네, 정답. 정답 나왔고. 자, 4번. 도시군 기본기구를 변경한대요. 변경하나 수입할 때 결론은 D가 중요하지. 자, 공총회에 생량할 수 있나 없나? 없어. 싸대기 딱 쳐.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냐는 생량할 수 있다냐니까 X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보세요. 광역시장 밑줄고 볼까? 자, 국장한테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4명은 승인 안 받잖아. 4명 중에 광역시장에 포함되어 있잖아. 승인받지 않고 뭐 한다? 확정한다. 틀렸다, 이렇게 해야지. 틀리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다 이해되시죠? 자, 3번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야. 난이도가 하나짜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야. 자, 오른쪽에는 4번도 마찬가지. 답만 좀 체크해드릴게요. 틀린 거. 여러분 4번 같은 경우는 국계법상 도시공기본기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게 32회 때 문제거든. 최근에 나온 거야. 가장 최근에. 자, 그럼 벌써 1번. 자, 방금 전에 배웠던 지문이 또 유형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고 나왔어.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로서 인구가 20만 이하래. 인구가 20만 이하래. 그럼 여기는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대. X 해야지. 싸대기 쳐야지 이렇게. 왜냐하면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럼 여기는 재량이 아니다. 그러고 X 하는 거야.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고.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일 때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 나오네, 지금. 나오네, 다 옳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돼. 이거는. 자,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오른쪽 가서. 자, 13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남았네. 도시금관리계. 자, 여러분 도시금관리계획은 2반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되고. 2반에 똥감이를 쳐놓으세요. 자, 일단 뭐 용어. 지금 용어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 특강이잖아, 지금. 2반은 순임하고 똑같은 말이고. 결정은 우리가 승인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건 수립. 수립의 개념이고. 이거는 승인의 개념이라고 보십니다, 결정은. 자, 그래서 두 가지 단계로 볼 건데. 양대산맥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광역도 희망, 기본계획은 내용에 대해서 거의 안 물어보거든. 근데 왜? 구성력이 없으니까. 우리 일반 국민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안 물어봐. 근데 지금 배는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제일 중요한 계획이잖아. 100% 나오고 별표가 5개잖아. 그치? 내용까지 물어본다니까.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자, 일단 제일 머릿속에 있는 책에도 좀 떠올라야 됩니다. 1년 내내는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용도구역 5개를 지정합니다. 6번 올려, 6번. 올려서 맨 끝에 다치 번호. 계도, 시, 수, 입. 그러는 거야. 계도, 시, 수, 입. 그러는 거야.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입주기제체수구역. 그렇지. 얘네 합쳐서 용도구역 그렇게 불러. 용도구역이야. 자, 용도구역 5개 지정합니다. 라고 해야지. 용도구역 5개요.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용도구역 종료는 지금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무슨 계기로 지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로 지정합니다. 그렇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삼총사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삼총사. 삼총사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삼총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국회법에서. 삼총사 지정해서 토지규제를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도로 설치러 가야지. 기반인설 설치림을 개량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두 개 들어가야 되겠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개발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입합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무슨 계기로 해야 될 내용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도 하고 결정될 내용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뭐 있지? 대표적으로.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들. 이용파티에 있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개, 세 개. 뭐 개발밀도 관리구역 써도 돼요, 여러분들. 관리구역. 나오면 X. 얘는 이용파티에 있으니까 X 그래야지. 그치.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당구역. 이거 머릿속에 정리해놔. 기반시설부당구역. 기반시설부당구역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부당구역. 하나 더 써놓을까? 뭐 있지? 성장관리계획구역. 그렇지. 자꾸 해야 돼, 이거. 성장관리계획구역. 얘네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이용파티니까. 얘네들은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X예요. 작년에 이거 나왔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지정하려면 X.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하셔야 돼. 포함 안 되는 것들. 됐습니다. 자, 이반권자 한번 볼까요? 자, 원칙은 이반 대상 중에 6군데 맞죠? 6명이야, 6명. 6명이라고 써놓으면 맨 끝에. 논점이 없지, 뭐. 근데 아까 도시군기본계획은 몇 명만이었지, 아까? 6명만이었고 예외가 없었어. 근데 관리계획은 예외종이 있다는 거지. 차라리 예외종의 논점을 잡는 게 맞지. 두 명이 더 있습니다. 국장이랑 도의사가 있습니다. 딱 잡아야 돼. 자, 그럼 국장도 위반할 수 있고 관리계획을. 자,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국장이 논점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네 글자. 국가계획이 나옵니다. 누가 위반할 수 있어요? 국장. 공식이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국, 용도국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대. 시도에 걸쳐있대. 시도에 걸쳐있대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거고. 사업화권자는 대선적이 시군에 걸쳐있대는 도의사가 위반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자, 그럼 결정권자가 위반권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다 끝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자,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의사이 맞아요. 다만 논점이 아니에요. 여기는 시장군수가 논점이야. 여러분, 시장군수는 원칙적으로는 결정권이 있나 없나. 없지만 딱 하나만 결정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야.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누가 위반했다면? 시장군수가 위반을 했다면 직접 시장군수가 결정한다는 뜻이야. 이건 뭐 매년 나오는 거니까 매년 맞추는 거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에 위반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유. 여러분,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사유가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개지, 그죠? 지금 외워서 대입해야 돼? 여러분, 국장이 위반하면 국장이 결정하는 거 맞죠? 두 번째, 개발제한은고요. 또 국장이 결정을 합니다. 또 하나, 국가외과 연계증을 할 필요가 있는 시가화조정구역 땅땅땅. 세 개는 누구만이 결정한다? 국장만이 결정권자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근데 국장일을 하더라도 바다는 결정 못하지. 자,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기관은 바다니까 해장이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끝내야지, 이거는. 바다를 관하고 있는 장관이 해수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줄여서 우리끼리 뭐라고 했어? 해장이 결정합니다. 끝.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면 기초유사하고 주민의견천지 나오는데 절차다, 절차. 여기서부터 진짜 논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대. 자, 기초유사에서는요. 아까 기본기획 수입할 때는 기초유사 내용의 두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토지적성평가랑 절차서문서. 근데 관리기관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맞잖아요. 세 가지가 포함돼. 자,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절차서문서는 당연히 포함되고 거기다 추가해서 환경성검토까지 포함을 시켜서 기초유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포함시킨다는 건 다 알아요. 이거 별표해야지고 여기 외워야지 지금. 여러분 이거 올해 나와. 내가 나온다고 한 건 분명히 나옵니다. 환경성검토, 얘네 세 개를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생략해도 되는 것들. 이걸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여섯 가지의 경우에는 환경성검토 생략할 수 있죠. 토지적성평가도 할 필요 없지. 절차서문서 또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는 사유야. 여섯 개인데 일단 다섯 개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1, 2번 묶어야지. 양 줄여야 되니까.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 자, 1번이 뭐냐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대. 상업적과 상업적이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대. 무슨 얘기야. 상업적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 주겠다. 끝장난 거야.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야. 빈 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빈 땅이 없고 다 거물밖에 없는 지역이야. 거물밖에 없다고 지금 이 지역이. 그럼 거물 드러내놓고 환경성검토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거물밖에 안 보이는 지역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게 2번이야. 나대지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에 미달한다고? 2% 그럼 98% 이상이 뭐가 있는 거예요? 거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물만 있는 지역이야. 1, 2번은. 거물만 있는 지역은 다 생략할 수 있죠. 거물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잖아. 건물 다 철거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논점을 잡아야 돼. 해당 지구단위기구역 또는 도시공기기설부지가 여기 네 글자가 형광사에 미치죠.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들어오는데 지역지구 등으로. 적법. 딱 써야지 이거. 적법이니까 규제한다 안 한다. 규제 안 한다. 절차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다고 되는 겁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지. 암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기만 읽어.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기 없대. 이건 겸미한 사항이야. 권법에서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기 없으면 겸미한 사항이야. 겸미하니까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지. 자, 5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5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대체하는 거거든. 규제를. 움직임이 없다는 거야. 원래 있던 그대로 대체하는 거니까. 다른 건 새로운 걸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 가는 거니까. 뭐 세 가지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6번은 이거예요. 자, 이미 결정된 도시공기기설 결정을 뭐하는데 지금? 해제. 해제 체크하면 되지. 해제한대. 해제는 풀어주는 거 맞지? 그럼 풀어줄 때 뭘 해요? 다 생략하면 되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나온다니까 시험에 이게. 근데 준비했다 맞춰야 돼 우리는. 그래야 열 문제가 나와. 목표 점수가. 자, 그럼 이 경우는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도 비교해볼까? 자, 이번엔 뭐만 생략할 수 있는 거냐? 밑에.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만자를 붙여도 돼. 그래야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기초수 할 때 몇 가지 있는 게 포함돼야 됩니까? 세 가지. 환경성 검토 포함돼야지, 원래. 토지 적성 평가, 재해처화성 검토 포함돼야 되는데. 이 지금 이 빡산에 있는 다섯 가지 경우는 환경성 검토는 실시를 해야 되는 거야. 생략이 안 되는 거야. 재해처화성 검토도 실시를 해야 되는 거야. 결론은 하나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세 개 중에서. 그게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까 했어, 우리. 최근에 한 거. 몇 년 이내에 한 거. 5년 이내. 맞다 그래야지. 최근에 했으니까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죠? 나머지는 어떻게 했죠? 공적 개발. 개발, 개발. 더 귀찮으면 개발 그래. 개발하겠다고 지정하는 지역이야. 개발. 개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돼. 도시 개발. 개발 제한고요. 도시 개발. 개발자 끝났네. 게임 끝났네. 다 읽지 마. 개발자 보였어. 그러면 토지 선평가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나 봐도 용도적 주상금이면 개발 지역이야, 보전 지역이야. 개발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책이 개발하겠다고 지정하는 지역은 토지 선평가 생략할 수 있는 거거든. 결론 내리면 돼요, 지금. 그 다음에 5번 가볼까. 지구단위기구역과 도시공개혁소 부지가 개발인가, 보존인가. 공적 개발이잖아, 얘기가. 개발하겠다고 지정한 부지 아니겠어요. 따라서 개발로 연결되는 겁니다. 2, 3, 4, 5가. 5가지 기호는 토지 선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고 성립이 돼야지. 끝내버려야지, 이거를. 진리 끌고 있으면 안 돼. 끝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주민의견 전체 밑에 찍어볼까. 자, 주민의견 전체 한자 넘기세요. 자, 한자 넘기시면 주민의견 전체는 밑에다가 공청회 X라고 써놓을까. 공청회 X. 자, 공청회 X라고 써놔. X 이렇게 써놔. 여기는 관리계획은 공청회에 나오면 안 돼. 구성회에 있는 계획은 주민의견을 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공람. 동그라미 쳐요. 공고랑 열람을 통해서 문서로서 주민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견을 듣는 기간은 며칠? 14회. 됐고. 자, 그러면 이 주민의견 전체는 생략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해요. 아까 공청회 생략 안 됐지? 그런데 주민의견 전체, 공람이라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대표성 있는 것만 보면 되죠. 자, 두 개로 지금 정리했어요. 다 넓히지 말고 여기서 끝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의 동그라미 쳐볼까?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대. 여기서 기밀은 기밀의 등급이 높아야 되거든. 따라서 중앙에서 요청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야. 요청했을 때만. 반대로 하면 중앙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없는 거지. 기밀의 등급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주민의견 청취하고 협의심이 싹 다 생략할 수 있어. 지방위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위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를 주로 많이 벌어옵니다. 그럼 주민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란 절차랑 심의 절차가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물어본 게. 이거 심의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지. 기밀. 여러분 기밀이면 주민한테 보여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다음에 협의 거쳐서 서류 보여주면 안 되고. 심의 거쳐서 도시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이 경우는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뭐 했을 때만? 요청했을 때만. 중앙에서 뭐 했을 때만? 요청했을 때만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도시역 축소. 축소에 동그라마를 치면 되죠. 우리가 줄이는 게 경미한 상이거든. 경미한 상입니다. 이때는 네 길을 다 생략할 수 있어. 이거 두 개 비교해 놓으세요. 주민의견 청취 당연히 생략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견도 생략할 수 있고, 협의도 생략할 수 있고, 심의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다. 요것만 해. 나머지 하지 말고. 요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됐고. 여러분, 동시반 가볼까? 동시반. 동시반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이 넘버3 맞지? 그러면 광역도시이 넘버1이고, 그 아래 있는 게 도시군기본계획이고, 넘버3가 도시군관리계획이야. 그럼 원래 수입할 때는 광역도기를 먼저 수입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입해야 되고, 그리고 두가위계획이 수입된 상태에서 맨 마지막으로 관리계획을 수입하는 거 맞죠?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대. 빨리 위반할 필요가 있대. 자, 그러면 하위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하더라도 광역도기나 기본계획, 상위계획 수입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반이, 동시반 가능해요. 이때 똥나면 쳐나. 없다, 라메시야. 동시반은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공동심의 그러면 원래 심의가 도시의 위원의 심의 명확인 되거든. 근데 지구단위계획, 형광선의 밑줄, 시도기상 밑줄 긋지 마. 안 바꾸니까. 관심 갖지 말라고요. 지구단위계획 그러면 느낌 찾아야 돼. 지구단위계획 나오면 개발이거든요. 개발인데 두 가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도 개발하는 거지만 건축물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든요.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거치면 되고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거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결론은 여기는 두 가지 심의를 동시에 거치라는 얘기 아닌가,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다시 말하면 건축위원회하고 건물에 관한 개발도 포함되니까.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심의 대상이다. 그럼 공동심의 나오면 무슨 계획?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이 글자만 나오면 돼. 뒤에 읽지 말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기득권 보는 건 쉽다. 자, 여기 두 군데 밑줄.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왔어. 여기는 일단 기득권보호의 가장 기본이 뭐죠? 착수만 하는데, 그렇지? 도시공관리로 결정되기 전부터 공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공산화사업을 계속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건 안 나와.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야. 그럼 A라는 지역이 지금 뭘로 지정됐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로 지정된 대기 전부터 갑돌이가 뭐하고 있었어요? 공사하고 있었지. 그럼 이 공사를 계속하려면 신고까지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몇 월 이내 신고? 3월 이내 신고. 별표. 여기. 자, 3월 이내 신고해야 돼, 여러분들.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X입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이내. 그럼 신고하면 신고한 후 공산화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됐고. 자, 7번 이거 엄청 중요하네. 별표 3개, 3개. 지금 다 끝내야지 뭐. 이미 제가 엄청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공관리기 결정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지? 지형도면을 모한 날, 고시한 날, 다음 날 하면 안 되지. 오늘 고시했다면 오늘부터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도시공관리기 타당수업부터 몇 년만 해야 돼? 5년. 동그라미 치고 끝.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른쪽에 문제 있는데 문제는 잠깐 쉬시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그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잠깐 쉬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